오늘은 아침에 시원한 바람이 솔솔솔 들어와서 너무너무 좋네요 오늘 제가 여기 삽목이들 삽목이 통해서 자란 아이들은 요즘에 비도 맞고 이래요 그래서 실내에서 물 주고 조명간소 하는 아이들은 상관없는데 저렇게 노지에서 비를 좀 맞고 할 때 제가 항상 걸렸던 부분이 이런 입자루는 말랐으니까 떼어주는 건 당연하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시원해서 이렇게 앉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멍 때리고 싶을 때 제가 이렇게 아이고 여기는 마르지도 않은 게 떨어져 나갔어요 이럴 때 제가 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치아 염소산 한번씩 이렇게 뿌려줘요 너무 제가 얼마 전에 또 이렇게 그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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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잎들이 떨어져 나가고요 이렇게 깔끔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되게 흐리면서 날씨가 시원한 날이에요 그래서 내일부터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 내일인가 모레부터 또 비가 온대요 그래서 오늘 좀 날씨 봐가면서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저는 이제 꽃이 졌는데 바로 자르지 않았어요 날씨 봐가면서 자르려고 근데 이제 이틀이 날씨가 좋으니까 이거는 요정도로 잘라내고요 이렇게 얘도 다 이렇게 턱잎을 제거했어요 이제 거의 노지죠 쟤네들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얘도 아까 정리를 조금 하고 여기 하나 남았네요 그리고 이 꽃몽울이가 너무 예뻐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예쁘지요 그리고 여기도 꽃몽울이가 엄청 크게 지금 또 준비하고 있어요 기특 기특 그리고 얘도 지금 해줘야 하는데요 얘도 이제 노지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 밑에 엄청 줄기랑 흙이랑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그리고 물 줄 때마다 여기가 사실 이 통잎이 항상 걸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집중하고 싶은 날들은 요런걸 해주면 솔직히 안 해줘도 괜찮은데 저는 그래요 그냥 이렇게 조금 멍 때리고 싶거나 집중하고 싶을 때 그냥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고 너무 바쁘신데 굳이 이거를 해줄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제가 멍 때리고 싶을 때 이렇게 상가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할 때 제가 그냥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요 줄기도 하나 잘라주고 날씨를 항상 보면서 뭔가를 할 때는 날씨 체크 꼭 하셔야 돼요 요즘에 너무 습도가 높은데 막 아무 때나 이렇게 자르시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그리고 신경쓸면 항상 치아 염소산수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꽃대에 꽃대 올라온 거 약간 덜 말랐을 때 제가 여기를 뗀 거예요 그랬더니 약간 제가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꽃대가 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까시랑이처럼 우리 까시랑이 생기면 꼭 떼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또 이걸 또 뗀 거예요 손을 댄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약간 뭔가 물음이 올라오고 그러나 만져보면 제가 이렇게 괜찮은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어제 그걸 보면서도 또 이렇게 못된 짓을 한다니까요 제가 이것도 꽃대인데 꽃대가 약간 덜 말랐는데 이것도 또 손을 제가 댔어요 그래가지고 또 재진 건 있어가지고 또 이거 치아 염소산 이렇게 한 번씩 그 대신 치아 염소산도 많이 뿌려놓으면 이게 물이 된대요 처음에는 이제 소독이 되지만 수분이 되기 때문에 많이 뿌리면 오히려 상처에 이제 습도가 높아지니까 별로 좋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거 감안하셔서 뿌리시면 될 거 같고요 이렇게 꽃대 같은 것도 너무 길면 빨리빨리 안 마르니까 조금 이렇게 바짝 잘라서 한 2cm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좀 빨리 마르면 저같이 이런 요런 거 그 대신 저는 이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어요 여차하면 여차하면 바로 삽목을 해야 되겠죠 미스지 미스지 찰스는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애정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요런 거 좀 감안하셔서 체크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요렇게 다듬어 주니까 엄청 깔끔해졌지요 지난번에 제가 물음이 와서 삽목한 아이들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그 안나잔에 얘가 본가지 얘는 겹가지에요 이 본가지 날짜도 이제 저걸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입장들이 솔솔솔 나오고 있어요 얘도 겹가지도 작은 겹가지도 이제 안정권에 들어섰어요 이전까지는 식물등에서 보냈었고요 어제부터 제가 이렇게 이제 햇볕 뜨거운 때는 들여놨다가 요렇게 아침 저녁에 오후에 여기에 넣어놨다가 아침 햇볕 들기 전에 다시 거기까지만 있어요 한낮에 햇볕은 아직 얘한테 물이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삽목이 통해서 적응중입니다 이plat 이제 beginners пост 요렇게 요즘 Тут 요 그래서 손 말 reden